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인플레이션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요즘 최근에 세계를 들끓는 이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거 관련돼서 보니까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함보육을 블락을 했잖아요. 생션의 하나로. 그런데 이렇게 생션의 하나로 이런 걸 블락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부터 한번 보시죠.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만일에 러시아가 커런시 리저브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생션에 의해서 각국 주강은행이 갖고 있는 외함보육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오폴리티스?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으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또 US달러의 국제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재편성될 것이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라는 게 가치가 보존되고 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외함보육인 한 6,300억 보조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대부분을 사용 못하게 블락시킨 거죠. 이처럼 모니터리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외함보육 현황을 먼저 잠깐 보면 1997년에 아시아 크라이시스 있을 때 그때는 전 세계 외함보육을 다 합쳐도 2조 달러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5조 달러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데요. 1등은 3조 3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 중국이고요. 2등은 1조 4천억 달러 갖고 있는 일본이고요. 러시아가 4위인데요. 6,3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8위인데 4,600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리저브를 갖고 있는 어셋의 분포를 보면 금이 13%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통화가 78% 그 다음에 SDR이 9%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러시아의 외함보이고 현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표가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이 한 10, 한 6, 7% 되던 게 20, 한 1% 정도 된 것 같고요. 중국이 전혀 없다가 엄청 많이 늘었죠. 지금 한 10, 한 3, 4% 되는 것 같고 프랑스는 거의 비슷하게 한 10% 내외 그 다음에 일본도 별로 없다가 한 10%까지 갔고 독일은 비슷하고 그리고 US 달러는 사실 많이 줄었죠. 거의 30%에 있던 게 지금 10% 미만으로 줄었는데 외함보유고를 포링커런시로 갖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좀 이해를 하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자기네 어카운트를 운영하는지를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드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 이제 BOK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페드 어카운트는 미국의 페드의 어카운트고 한국은 한국은행 어카운트인데 보통 페드 와이어 BOK 와이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송금도 하고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콜이라든가 외환거래 수표들 같은 거 크리어링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카운트들은 자국의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된 그런 금융기관 중에 몇 개만 선정해서 하는 거지 많은 사람한테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든 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정부들은 페드나 BOK 와이어를 가진 은행의 서버 어카운트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캐시 리저브라는 것은 그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게 되면 아무런 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그 나라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럼커런시 리저브라는 게 인베스트 업로드 하는 거죠. 해외에다 그냥 투자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하는데 US 트레저리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채권이라든가 그 나라에 있는 주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포린 어셋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린 어셋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라이어빌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캐시로 된 포린 리저브라는 거는 다 해외에다 투자하는 거고 해외에 투자한 거는 누군가의 부채고 그 사람들이 다 못 갚어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결국 금 외에는 다 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금의 문제는 뭐냐면 금의 가치가 계속 또 유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금이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라든가 공업료 수요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도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교환이 되고 또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금 또는 금과 교환되는 그런 화폐 그리고 태환화폐라고 했네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신뢰에 의해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최소한 외환 보유계에 관련돼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암호화폐 같은 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 거래가 모두 금지된 건데요. 달러 거래 금지를 보면 IMF가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자금과 그 다음에 SDR을 지금 동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달러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외환은 동결했지만 러시아의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러시아의 오일 앤 게스 그건 아직도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상주지 흑자 규모도 매달 200억 불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커런시 발란스가 다 무용지물이 되면 결국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많이 나는 오일을 기름통에 넣어가지고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러시아의 선택지는 금 보유를 늘리고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어셋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선택지고요. 그러면 차이나의 내면비가 인민패가 국제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차이나 인민패가 사실 국제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이 참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큰 진전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선택지 중에 차이나 어셋을 갖는 것은 결국 나중에 차이나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또 한계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달러의 위상 그러니까 킹달러죠. 킹달러에 대한 위상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약간의 부정적인 문제는 있어도 큰 리스크는 없다. 왜 그러냐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방국가와 연계되어 있고요. 또 중국의 자본통제 캐피탈 컨트롤 때문에 국제화가 굉장히 더디고 또 상당동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향후 가능성을 보면요. 생션 받은 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려고 그럴 것 같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중국 화폐로 리저브를 갖고 있다면 중국에서밖에 못쓰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션 받지 않은 국가들도 이런 것을 보고 야유지리적 위험에 관련돼서 전부 달러로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럴 때 중국 거를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디글로발라이제이션을 더 촉발을 시킬 것 같고요. 결국 세계가 중국과 미국 이 두 개의 강대국으로 강대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처럼 레멘비로 리저브를 쌀 수는 없잖아요. 자기나라 통하니까 그러니까 상품으로 되도록 많이 쌓고 이것도 무역 흑자를 줄여서 국내 소비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차이나의 선택지는 금을 사는 거 그 정도 외에는 거의 해결책이 없는 거죠. 저번에 대선 때 국내 본원통화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본원통화 재정적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통화를 본원통화로 만들면 재정적자를 더 크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본원통화를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국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참 굉장히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화의 국제화 문제도 있잖아요. MS 선진국 지수의 첫 번째 걸림돌인데 그래서 최근에 로드맵이 좀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 그냥 몇 개의 외국 기간을 우리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하이보겠다 이런 거에 불과한 것 같고요. 결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뭔가를 컨트롤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제화는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중국의 위안의 국제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요원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스위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스위프트를 이번에 생션의 이란으로 러시아가 참가 못하도록 그렇게 컷오프 시켰는데 이것도 리저브 문제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스위프트라는 건 뭐냐면 파이낸셜 메시징 인프라스트럭션이다. 복잡한 은행 간의 자금이체의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벨기에 본부가 있는 것 같고요. 1973년에 한 240개 정도 되는 은행이 모여서 설립을 했고 은행 간 자금이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은 한 200개 국가 11,00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란과 북한이 컷오프 돼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스위프트 메시지의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데요. 2015년도에 6.2 빌리언 정도였는데 2022년에 9.5 빌리언으로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고 보면 전 세계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하고 아프리카 이렇게 세계로 구분한다 그러면 유럽과 아프리카 내에서 메시지가 50%에 달한다. 그래서 이게 좀 유럽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또 이걸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컷오프 되면 유럽과의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당장은 러시아가 이 문제도 굉장히 괴로움을 받겠지만 길게 보면 잠재적으로 네거티브한 그런 임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기인 것은 확실한데 단기적으로는 러시아한테 에너지나 곡물들 사는 사람들 국가들이 불편해질 거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서방의 나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한 얘기로 차이나와 연계를 강화하게 되고 또 러시아의 디지털 커런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는 조금 더 작은 문제지만 이런 스위프트 문제나 국제결제 US달러 이런 문제들을 무기화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